이곳은 여름이었잖아. 바람 부는 약간 선선한 가을 날씨였잖아. 그런데 지금은 겨울옷이야. 올라! 보여줄 거 있어요. 여기 우수하야야. 레꼴레타. 얼마나 큰 사연들이 모여서. 하나하나. 하이파크라다. 왜 이렇게 커? 라스트 데이 인 아르덴티나. 펭귄 진짜 보고 싶다. 펭귄 보러 왔어요. 만날 수 있을 것 같아. 세상에서 제일 귀엽다. 와, 진짜 너무 예쁘다. 천국 같아요, 천국. 최인달 운동. 세상의 끝. 저기! 정대. 저거요? 같이 온 거야, 같이.